쌍둘 양쪽에 엎드려있고 일어나면 안 된다. 왼쪽에서 쬐고 있다. 나이스! 에펙트 근데 거의? 여기 도독하면 7필터에 메꿔지겠다. 근데 우리가 살눕을 잘해. 인정. 저기는 살눕 못하는데 우리 잘해. 이게 진짜 큰 거 알지? 알지. 나 완전 빠른 거 같아. 아 우리가 빨라. 얘도 빠르다. 얘 왜 이렇게 빠르냐? 얘 개빠른데? 얘는 우리한테 안 올 것 같은데? 올 것 같은데? 아니 나무나? 어떡하려지? 오는데? 1층으로 1층으로 1층으로. 나무로 걸린다 이거. 뭐야 나무로 걸린다 이거. 어떡하지?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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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. 나. 너 왜 이렇게 일태네? 올라간다 옥상 됐어? 나 브리핑해줄게. 옥상. 옥상에 있다. 옥상에 하나 있고 2층은 안보여. 옥상. 구석탱이. 찍어줄게. 1번. 1번. 카드에서 4층 1층으로. ammen 샀어. 스카는 없었다. 하나 1층에 붙었다. 대박 1층 붙었다. 대박 1층 붙었다. 올라올라 올라올라. 아 누나 좀 안.. 누나 거기 떨어졌어? 나 잘못하다 왜 걸렸어? 여기 스카야 1번에 한 사람 있어 누나 1번에 있고 뒤돌아 있어 1번 안보여? 딱 1번 딱 핀 찍어놨어 1번 잡을 수 있게 더 잡아놨어 응 우리 옆집 왔다 스카야 그거 잡고 내려와야 돼 2층 옥성 올라간다 안 올라갔다 옥성 올라간다 옥성 엽지 옥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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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다 2층 어? 옆집 3명 옥성 옥성 올라갔다 옥성 올라갔다 계단에 있다 완전 놀라지 나이스 2층에 둘 있어 나 다 필요하네 이거 면좋 철문으로 가서 잡자 적어 핀 먹는다 여기 깡콩 뒤에서 1번 뒤에서 핀 먹고 있어 올라가서 끊고 본다 본다 나이스 개명 하나 더 있었어 이거 어시 안 챙겨주는 걱정은 없었던게 걸포는 다리 에팩 안 돼 거의 유튜브가 달달한데? 그 팔군대 개무섭다 다시 원래 갔던 길로 갈게 얘네 여기 왔어 지금 오른쪽이니까 여기 두 명 원래 갔던 길로 얘네가 마지막 같아 기들기들 천천히 하면 돼 2층 하나 옥상 왼쪽 위에 하나 그리고 계단 하나 옥상 둘 옥상 둘 양쪽에 엎드려있고 하나 뒤로 빠지고 옥상 둘 아직 못가고 옥상 셋 옥상 넥 옥상 넥 나이스 어~~ 나 우주 피 먹고 간다 나이스~~~ 나 내려갈게 으아아아앍 좋아 오 나 살았다 아 걸픈 frag 아 쟤가 셋인데 4번에서 창고로 창고로 어 창고에 있어 멀리는 거 기절 앞에 하나 더 있다 창고에 못간다 빠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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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하고 갈까? 아이씨 깜짝 아직 오른쪽에 붙어있어 다른 데가 살리러 갔어 어디인지 알아? 창고 1번 창고 아 띵 쏘리 내가 졌다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사본 나무 나 이거 살리면서 할 수 있어 4번 기절 다 끝났어?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너무 살았다 진짜 곱박하다 아 진짜 힘들었다 가야될다 짚디하나? 짚디 잡는 나 이거 살려줘도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들어갈게 뭐야 나 통왔네 아 어떡해 너무 아파 으악 연막 몇개야 되나? 0개 아 위에서 우리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카펜이다 어 여기 사이로 맞았다 꼭대기 우리 보고있다 나 꼭대기 돌까지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할거냐면 연막으로 까서 연막 안에서 비벼야돼 오케이 상각 없을때까지 확인했어 위에 잠길때까지 다시 올라간다 쟤 돌 없다 위에 연막 두개만 깠어 아꼈다 하지 왼쪽집에 있을거야 어 이거 엎드려야돼 이거 어 한편씩 아 넌 예진거 같애 양육인가 보다 아 이리로 바이 바이 괜찮았어 할만해 똑같게 애폭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! 나이스! 나이스 이겼다! 와! 이번에 치킨 먹다니 미쳤다! 이거 진짜 딱 샌네. 와! 잘했다. 이거 진짜 오더도 지냈다. 나이스. 너무 잘했다. 와... 예쁘다. 와 다행이다. 진짜 힘들어 보인다. 신호와는 못해. 플러스 치킨까지 치킨 걸고 최고. 매... 매핑 켜고 왔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